무조건 매수를 해야죠. 그렇죠. 매도 안됩니다. 매도. 매도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매도하시면 안되요.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LS의 미래의 모습은요. 밑에서부터 쭉 상승하고 행보를 해주며 대폭 상승할 수 있는 누구다? 지금 밑에서부터 쭉 대폭 상승한 이 에코프로머티처는 어떻게 된다? 네 반갑습니다. 황금손 나교수입니다. LS머티리어즈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4% 마감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고가 5만 1500원 찍었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만들어주며 온봉으로 끝났고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랑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S머티리어즈 지금 계속 몸통을 만들어주고 위로 쭉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는데 자 분봉을 잠깐 보자면은 제가 어제 뭐 말씀드렸습니까? 5만원. 5만원대 라운드 피규어 잡아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5만원 안에서 이 저항선을 뚫어야지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제 위로 올라가고 살짝 보여주고 다시 내려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만 1500원 신고가 찍으면서 한 번 뚫었다가 다시 한 번 밀려나며 다시 한 번 더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경고딱지 달았습니다. 이 경고딱지가 뭐 호재거나 악재까지는 아니에요. 달고 가면 계속 달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생각하자면은 지금 이 패턴은 머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영상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5만원. 이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매수세가 붙어야 돼요. 매수세. 근데 어떻게 했어요? LS 머티레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많으며 지금 세력이 살짝 붙었다가 내려와주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이 5만원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제가 매수가 시초가 드렸고요. 매도가 5만원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언제? 어제죠. 이 갭상승. 이 갭상승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갭상승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5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주고 뚫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저항보고사항보고대가 제가 텔레그램 실시간 대응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텔레그램 실시간 상황 도와드렸죠. 어디서? 옆에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제가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리는 대응해드리는 곳인데 자 보시면은요. 미우중식 있고 밑에 좀 내리시면은 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LS 머티레어제 라운드 피겨 100번 말합니다. 도입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이렇게 제가 매수가 매도가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며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무조건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게 매도를 하려고 하시더라구요. 매도 금진다 여러분들. 매도 금지.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지켜가면서 이 지판체. 제가 항상 지판체 말씀드리는데 이 LS 머티레어제 지판체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 또 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뭘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저항선 어디요? 이 37,000원 부분. 33,700원 부분에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유가 뭐에요? 이유. 이유는 이 첫번째 때 수급 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때 매도를 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매도 타점 잡아드리며 수급 대량으로 털리는거 아니다라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더 여기다가 저항선 잡아놨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는 모습 보였는데 못 뚫고 다시 내려와주는 모습 보이며 제가 33,700원 저항라인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되냐? 쭉 옆으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쭉 가게 되면 어디 나와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지금 갭상승. 자 갭상승 기억하세요. 이 갭상승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항 맞고 내려오는데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제가 이때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치고 올라오고 나서 이 저항라인 부분 뚫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LS 머트리어즈 33,700원 그리고 텔레그램 실시간 대응 아까처럼 대응 도와드리고요. 갭상승 후 저항라인 찍고 올라가 33,700원 매수라고 써드렸습니다. 정확하죠? 33,700원 내려가고 저항라인 찍고 올라갔을 때 33,700원 이후로 매수를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 구간에서도요. 쭉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쭉 가보면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지금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바닥을 한 번 더 찍었을 때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이 위로 010-9014-8706번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방금 저와 같이 이렇게 문자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구독.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어떻게 대응을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대응 도와드리며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LS 머트리어즈 오마로란트 피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이 텔레그램도 초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는 텔레그램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구독. 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필수입니다. 필수. 무조건 어떻게 한다? 010-9014-8706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필수. 그래야지 제가 보시는 것 같이 인위하자 언제예요? 어제죠? 어제 보내드린처럼 제가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제가 아침에 취합해서 보내드리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되십니다. 구독. 아 나는 지금 이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냈는데 답장이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스팸 확인해 주시고요. 차단 확인해 주시고 이 후후에이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안 오는 경우 대다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014-8706번으로 구독 두 글자 꼭 보내시고요. 무조건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답장 보냈는데 안 왔다 하신 분들도 다시 010-9014-8706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머티. 이 머티처럼 갈 거다. 그리고 이 경고. 머티처럼 어떻게 된다? 같이 따라가고. 즉 갭 상승까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봇이 볼게요. 에코 프로봇이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서부터 상장하고 나서 똑같이 갭 상승, 갭 상승하고 나서 쭉 행보해주는 모습 보여주며 대폭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다? 지금 LS, 머트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유는 뭐예요? 이유. 지금도 에코 프로봇이 경고 딱지를 붙었지만 동일하게 경고 딱지가 동일하게 붙습니다. 같은 부분이요. 자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LS, 머트 볼게요. LS, 머트 리허즈. 자 보시면은 비슷하죠? 자 쭉 올라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뭐다? 에코 프로봇이. 에코 프로봇이. 지금 LS, 머트가 에코 프로봇이의 미래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를 해야죠. 그렇죠? 매도 안됩니다 매도. 매도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매도하시면 안되요.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LS의 미래의 모습은요. 밑에서부터 쭉 상승하고 행보를 해주며 대폭 상승할 수 있는 누구다? 지금 밑에서부터 쭉 대폭 상승한 이 에코 프로봇이처럼 어떻게 된다? 제 LS 버트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갭 상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경고딱지 그리고 이 올라가는 패턴의 모습까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에 따라 제가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무슨 자료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LS 버트리얼즈 상장호 지판체가 있습니다. 그쵸? 이 PPT 어떻게 한다? 제가 보내드리겠다. 제가 꾸준히 언제 밑에서부터 그쵸 여러분들? 이 LS 버트리얼즈 밑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상장 전부터 이 400%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30% 상한값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고 이 5만원까지는 기본으로 제가 뚫을 수 있다라고 말한 장 본인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LS 버트리얼즈 자료. 잠깐 보시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LS 버트리얼즈 대응 전략 자료 있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거래 페스티브 자금이 있고요. 왜? 코스탑 150과 코스피 200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스탑 150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면 뭐가 나옵니까? 이 페스티브 자금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페스티브 자금 어떻게 한다? 기관과 외국인과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매수 매도를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 거래 페스티브 자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옆에 보시면 인수합병 내용도 있습니다. 다 여기 여기 여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무조건 위에 있는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 여러분들?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되십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구독입니다. 구독이라고 010-9014-8706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도 이 자료, 지판체입니다. 지판체, 이 지판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건물까지 갈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LS 머티러이즈, 지금 잘 가고 있다. 이 은봉 띄었다 해서 매도하지 말아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시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신규, 재진입한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쭉 갈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갭 상승하는 모습이 머티와 똑같다. 그쵸 여러분들? 두 번째, 경고 정보. 세 번째, 이 IPO. 신규 상장하고 나서의 모습이 다 똑같다. 동일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똑같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트, 머티 이름도 비슷한데 같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된다?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아시겠죠? 저 황금손이 옆에서 잘 지켜보며 황금손으로 맞잡고 쭉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잘 따라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010, 9014, 8706번으로 뭐라고요? 9, 독이라고 두 글자. 무조건 보내셔입니다. 아시겠죠? 010, 9014, 8706번으로 구독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S 버티러져 죽지 않습니다. 쭉 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황금손, 나교수 여러분들이랑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황금손의 나교수입니다. 아시겠죠? 아멘